영감, 이젠 어디로 가는 거요? 부산 들려서 서울로 가야지 산도 보고 물도 보고 모두 다 봤는데 그 유명한 압록강만 못 보는구려 그러게 말이야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봐야 할 텐데 땜목도 보고 수심 잠긴 선부의 구성집 노래소리도 들어보고 이 천리 압록강 변하지는 않았는지요? 이 천리 압록강 이 천리 압록강 이 천리 압록강 늙은 우리 부모 초막에서 사신 분야 깃냇목에 노래 싣고 흘러가는 강의 에헤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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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구의 앙에 부른 선구의 앙에 부른 이 천리 압록강 우리 부모의 압록강 역 1 ins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